특히나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가 통화를 했다라고 법원은 그 신빙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그 통화한 날이 바로 이런 영상도 공개된 바 있었습니다. 통화한 날의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3번 맙시다. 통일하면 대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화한 날 하시고 작사하시고. 반갑습니다. 몇 년 많아. 네. 근데 한 번도 봐야되고 있잖아. 형은 나보다. 방금 보셨던 저날의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와 통화가 있었다라고 김성태는 진술을 했고 검찰도 그렇게 본 겁니다. 법원도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가 통화했다는 저 주장이 상당히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주장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성태가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박균택 의원은요. 이 대표는 김성태와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정치인은 모르는 사람 전화와 허다하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이대명 대표 측은 적극적으로 나는 김성태와 통화를 안 했다라는 반박은 아니군요. 통화했다는 사실을 이 지사가 모르고 있다. 기억이 안 난다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붙인 게 정치인은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는 게 허다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 속에서 적어도 구체적으로 본인의 방북사업과 관련돼서 결정적인 북측과의 만남 때 김성태, 이화영이 바꿔줘서 김성태와 이 지사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지사는 그거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거고 법원은 구체적으로 통화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이 통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통화를 한 건데 이 지사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에게 불리한 통화라서 이 지사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부인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본인의 정신 세기에 달려 있는 문제니까 제3자가 추단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소설이냐 다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로만 봐도 답은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이화영의 변호인들부터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까지 다 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김성태는 어떤 사람이다? 사업가가 아니고 조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성태는 조폭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폭이 소설을 갖다가 쓰겠습니까? 다큐멘터리를 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소설을 쓰려면 굉장히 치밀하고 머리가 좋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걸 읽는 사람들이 쏙 빠져들어갈 만큼 그러한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김성태 회장을 폄하한 이유가 조폭 출신이니까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고 다 엉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한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그럼 뭐다? 그럼 다큐멘털이다.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준 것만으로도 두 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언제 통화를 했느냐. 2019년 1월 17일에 어디서 했느냐. 중국 심양에 가면요. 캠핑스키 호텔이라고 되게 좋은 호텔 있거든요. 거기서 통화를 했다.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하더니 그 전화를 나한테 전해주더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감사합니다. 고맙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 두 번째는 언제다? 2019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아테 국제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화영이 있었는데 이화영이 또 전화를 하더니 그 이재명 대표를 바꿔주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때 이제 방북비용 이야기 다 나왔고 내가 부담할 테니까 이재명 지사님 북한 가시면은 그러면 나도 따라가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설입니까? 다큐멘터리입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박균택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박균택 의원 이야기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왜 맞을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기억을 못할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뻔히 김성태하고 이화영이 바꿔줘가지고 전화한 사실을 갖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안면인식 장애나 그런 장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면인식 장애와 통화 사실 기억과는 사실은 관계성이 없다라는 말씀도 한 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굴도 기억을 못하는데 전화한 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억이 안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도에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경기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4조를 찾아봤더니 사무전결의 기준이 있어요. 도지사가 반드시 결제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반영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때는 반드시 도지사가 결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해서 주요 의사결정할 때는 반드시 도지사가 결제해야 된다. 부지사가 결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몇 개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규정과 그다음에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김성태 회장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사님이 판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흠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영 전 부지사 차원에서 김성태가 벌인 일이다 라는 식의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 일단 1심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적극적이었고 주도적인 대북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걸 예고하는 것이었고 실제 경기도지사가 피고인 이와영 부지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1심 판사는 판결문에 썼다라는 겁니다. 즉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경기도지사라고 적시함으로써 최종 결재권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다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동아일보의 해석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김지혜 돌직구쇼 미공개 1심 이와영 판결문 관련 내용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이 대표 측은 통화한 사실이 기억에 없다라는 건데 1심 재판부는 김성태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한 일을 이 지사와 통화했다라는 경험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심리성이 높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게 판결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데 그리고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경기도지사였다라고도 1심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대표 측 주장과 조금 배치되는 건 아니냐라는 반박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 1심에 불과하고요. 2심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다툴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정말 많은 어떤 증거들이 제출이 됐는데요. 지금 김성태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는데 국정원 문건이라든가 경기도에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지시를 했고 보고를 했다는 그런 것들이 전혀 경기도 문건에 나와 있지 않다거나 이화영 전 지사의 그런 법정 진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1심에서는 제대로 사실관계 인정이 안 된, 판단이 안 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정원 문건이 저는 좀 핵심 사안으로서요. 항소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통화했다. 안면 시장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달 전에 아니면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의 기억력이랑 그런 거거든요. 특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 데다가 이번에 선택되지 않은 국정원의 그런 어떠한 문서, 특히 뉴스타파에서 밝혔던 이번에 쌍방울이 대북 송금 자체가 어떠한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관련이 아니라 쌍방울 자체의 주가 조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차익을 이미 북한과 공조를 하고 만약에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까지도 북한과 나눠갔겠다는 그런 국정원 문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사실관계가 이심해서도 철저하게 좀 명명백백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6개월 정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 안 날 수 있다라는 말씀. 야당에서 줄곧 국정원 문건이 전혀 이번 판결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사실 오늘 저희도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1심 판결물 내용을 보면 야당의 주장과는 사상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국정원의 문건을 봐도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송금했다라는 야당의 주장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판결문에는 명확히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심 재판부는 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국정원 문건의 진술이 비구체적이다. 특히나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면 쌍방울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전혀 없다라며 국정원의 문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도 판결문에 남겨 있어서 국정원 문건이 결정적인 증거다. 재판부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야당의 주장의 사실과 다르다라는 지적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국정원 문건과 관련된 내용은 또 짚어보고요. 기억에 관한 문제인데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기시감이라고 할까요? 조기현 변호사님, 고 김문기 차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같이 골프 치고 밥 먹고 호주 출장 가고 카투도 나란히 타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던 부분도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대북 선금과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과의 통화 기억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지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닌 거죠? 말, 표현 자체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기억이 안 나도 통화는 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본 거죠, 재판부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전제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대권 행보에 있어서 방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지사를 통해서 쌍방울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하고 이런 불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방북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전화통화로 격려받고 칭찬받고 이 정도 관계로 끝났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화를 했냐 안 했냐의 기억, 이 통화를 했던 당시에 진술의 구체적인 것, 이런 걸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쌍방울이 방북의 대가, 또 사업비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아직까지는 보도를 통해서나 또 판결문을 분석한 언론, 또 변호위 측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설사 통화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통화 자체에 기억은 안 난다고 하셨으니까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대북 사업 또는 방북의 대가 비용을 우리가 지급했다,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미리 알고 있었거나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른 정황이나 다른 직접 증거, 또 물증, 경기도 내부 문건, 또 국정원 문건 결정적으로, 이런 데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아직 그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황적인 해석, 그리고 가장 유력한 증거를 지금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으로 1심 재판부는 봤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 1심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단에 지금 일관된 주장이고요.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판결문을 보기에,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보기에도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하는 쪽 증거는 일방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변호인 측 주장하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김성태의 진술의 신빙성만을 가지고 유죄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언급이 104번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뇌물죄하고 정치참법위원하고 증거인멸 교사하고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사실상 직접 판단은 안 한 겁니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4번이 언급됐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제3자 뇌물과 관련한 범위적 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성 때문에 언급됐다고 하더라도 기소는 검찰이 할 거로 봅니다만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유죄의 어떤 인정 가능성을 1심 재판부가 보여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그건 속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직 1심 판결문입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을 판단했다는 거고 이것이 이화영 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고요. 만약에 검찰이 이 지사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면 또 그 혐의를 갖고 재판에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도 조기현 변호사님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1심 판결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리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추진한 데는 그러니까 대북 송금의 동기와 관련돼서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밑줄 친 부분 읽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추진한 데는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외에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간 민주당의 주장대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쌍방울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라는 다른 여타의 이유가 아니라 이 대표가 있는 경기도가 쌍방울을 지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김성태의 판단은 이와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의 주요 동기다라고 적어도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재회의님 이런 판단을 이 친진욱 판사는 왜 적었을까요? 굉장히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동기? 굉장히 동기, 왜냐하면. 왜 부가의 돈을 보냈냐? 이게 이제 결국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정황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이 맞냐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맞냐.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구체적이고 일관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신빙성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이 말이 여러 가지가 맞는 거죠. 꼭 조각 맞추기,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에 있어서 그럼 왜 쌍방울이 왜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됐는지.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거라는 이런 구체적인 동기가 당연히 있는 그런 정황 증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통화를 했다. 통화를 했다. 그러한 것은 지금 구체적인 증거고. 그다음에 빠져나갈 수 없는 게 경기도 지사의 직인이 적힌 북한에 보낸 공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경기도 지사,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직인이 찍힌 대북 공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재명 지사가 모르게 누가 그러면 직인을 위조해서 보냈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맞는 거고요. 아까 전화, 통화 사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으로는 당연히 기억 안 난다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정을 하는 순간 대북 송군과의 연관성을 시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대장동 사건에서도 왜 김문기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돌아가신 그날 왜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김문기 씨를 안다고 얘기하는 순간 대장동과의 관련성이 결국은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과의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나는 김문기 씨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기소의 동기가 된 이유인데 마찬가지로 김성태 전 회장과 나는 통화한 거 기억이 나지 않아. 만약에 반대로 나 통화했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대북 송군에 관여한 것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알면서도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이러한 이재명 대표로서는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동기나 목적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래요. 경기도 평화협력국 직원이 접촉해서 직원을 접촉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그 전제 사실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 자체를 배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원 문건의 신빙성 그리고 이화영 아니면 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이것은 하나하나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퍼즐 맞추기처럼 뒷받침할 수 있고 또한 설득력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 이러한 증거를 법원에서는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못 믿어서 이런 판결에 나온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대북송금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화영에게서 이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수차례 김성태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김성태의 주장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인정을 해놓은 거죠. 통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